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대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들여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순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통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가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스라엘의 진영과 또 회막과 그 가운데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선을 옮겨서 이제 진영 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분이 나오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주거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절부터 10절까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가늠한 여인을 밝혀내거나 혹은 의심했을 때 그 의심을 밝혀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 이라 하시메.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들을 이제 전쟁 준비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의 성패가 적군의 어떤 약함이나 강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전쟁의 성패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 그 중에서도 정결함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요. 그런데 앞에 이 두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마지막 이 가늠한 여인 그리고 의심받는 여인에 대한 이 과정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보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참 불편한 부분이죠. 의심만 당해도 의심만 당해도 저주의 쓴물을 마셔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다 돼가지고 나중에 무죄가 밝혀졌는데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도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의심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의심한 것에 대해서 남편은 그냥 무죄하다. 언제든지 의심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된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표현인데 사실 그때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좀 이게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사실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의심만 해도 이 사람이 가늠했다는 의심만 해도 그냥 내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을 마치 이렇게 자신의 소유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의심만 해도 뭐 너 딴 남자랑 뭐 이렇게 좀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판결들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 가늠하는 것, 증거가 없는 것들도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문화 상황에서는 이 여성을 그래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 차이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정결함과 이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개인의 죄와 부정이 곧 공동체 전체의 죄와 부정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한 가정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부정도 부정이지만 이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제 가늠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도 또 심지어 그는 가늠을 하지 않아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도 사실 그 부부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아니겠죠. 둘 다 완전히 부부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길 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덕목이 이 정결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사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본의 아멘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너무 어렵게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군 정결하기 싫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정결하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드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 정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대본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마틴 루터가 우리를 가르쳐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와 나는 저때 태어났으면 그냥 진영 밖에서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 밖에서 살았을 거고 나는 저때 살았으면 진짜 맨날 배상하느라고 배상도 그냥 그대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 20% 더 올려가지고 120% 배상해야 되잖아요. 난 거지가 됐겠구나. 내가 저 당시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저주의 쓴물을 맨날 음료수처럼 마셨겠구나. 혹은 그 전에 죽거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 앞에 해서 말씀도 전하고 하니까 번지르르한 목사 같지만 사실 속이 시커멓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분명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긴 하는데 죄는 끔찍하게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정하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정결해야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 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배상해야 되고 내가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배상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와 수치의 쓴물을 대신 마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골로에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에 붙잡혀서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종로를 타며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었고요. 내가 죽은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부분이 길게 나와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간절하게 가정이 정결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TV 프로그램에 이 가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저도 TV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가끔 봐요. 보다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세대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 참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연예대책연구소 이하섭 소장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하여 음란 범죄로 유혹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다른 잘못을 저질러도 신뢰의 행복이 깨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음란 범죄가 발생하면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친척까지도 그들의 사랑과 하나됨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야 할 자녀들이 온전히 양육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와 부부와 가정을 단 한 번에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음란 범죄입니다. 더불어 교회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기에도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란 범죄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음란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정결함입니다. 정말 부부만의 은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잘 들어보셨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들 쉬쉬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제게 오랫동안 숙제 같은 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는 게 마치 저주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큰 이유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것들이 저에게는 죄였습니다. 오랜 시간 음란과 싸워왔어요. 그러다가 아내와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결혼만 하면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착각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다 충족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욕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종종 음란물을 찾게 됐어요. 그럴 때면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살다 보면 아내와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 안에 이 음란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면 되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늠에 대한 재판이 어떤 일이에요? 의심에 대한 재판이?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일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음란이 가득할 때가 많았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도 분명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였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리면서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5월에 행복플러스를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둘째 날 저녁에 부부끼리 죄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제 아내 음란에 대해서 아내에게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이런 문제, 제 아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도 부탁도 했어요. 아내에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내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적도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죄를 줬어라고 고백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감사하게도 괜찮아 하면서 받아주더라고요. 제 아내의 음란이 완전하게 사라졌을까요? 솔직하게 완벽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부끄럽지만요. 그런데 이전보다 죄로 이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를 완전하게 사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제게 이루어져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됐고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제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론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혹 남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알죠? 이 시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알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미 가정에 깨어짐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원가정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 터나가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수치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내 대신에 나 대신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셨고 나 대신에 값을 치르셨고 나 대신에 저주와 수치의 쓴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한 번만 오늘 이 새벽에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서 배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3절의 말씀과 골로 있어서 1장 22절 말씀 붙들고 두 번에 걸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 이라 하시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이 정결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수치를 대신 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천정근근하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혹은 이미 그게 무뎌져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불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붙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정결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가운데 정말 정결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죄가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내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데 주님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내가 배상해야 하는 것을 주님이 값을 빚값으로 줄으셨습니다. 내가 저주와 수주의 쓴물을 마셔야 하는데 주님이 나드신 저주와 수주의 쓴물을 대신 마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힘입어 거룩함과 정결함을 주님이 이 시간 돈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주님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주님 죄에 붙들리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결함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죄가 없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서 참된 복된 삶,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혹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혹은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 내게는 없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 가정이 없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주님을 힘입어 이 시간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 안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열방의 교회 가운데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살려주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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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갑니다. 우리의 엄난함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갑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단 원어져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의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